새들듯 지저귀는 한가로운 아침 어느 겨울날 하늘에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눈이 소복히 쌓인 섬마을에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을 납치네 아니 초대, 초대했죠 그 손님이 누구냐고요? 아 참 저는 레이싱 스타 미니게임을 연구하는 검은 레이서 슬로우라고 해요 반가워요 하영, 은지, 보미, 남주, 나은 그리고 초롱 여섯 명의 소녀들을 마스터께서 직접 초대했지요 자, 그럼 다들 기대하는 눈치니까 첫 번째 레이싱을 시작해 볼까요? 아니 이게 뭐죠? 그 검은 주머니에서 하나씩들 뽑아 보세요 이게 뭐야? 그건 바로 미니카 레이싱 도로 끝 정지선에 가장 가까이 차를 주차시키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럼 하영양부터 출발 가즈아 현재까지 1등 하영양 이번엔 은지양 좀 더, 좀만 더 왜 이렇게 다들 겁먹으셨나 아쉽지만 2등이에요 우리 이쁜 나은 양도 아, 근데 손나은 손나 이뻐 그럼 으이씨 야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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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3개 할걸 너무 슬퍼하지 마요 노노노 삼둥도 선물이 있으니깐요 자 이제 롱리다 준비 출발 아아 그렇죠 그 사이로 잘 피해서 오오오오 오오오오 대박사건 아 리다는 괜히 리다가 아니야 아 1등이에요 눈길에 이 정도는 쉽지 않았을텐데 아 어 디드루다 그래도 아직은 에이핑크 대표 게임신 보미양이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죠 게임신 보미양 출발 아 아 다시 출발 아 역시 과감 어 그 아 사고가 났네요 나 브레이브 박스 있어 보험료 부를게요 아 보험회사까지 부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그냥 장난감 차잖아요 아 보미양도 미안해하는 눈치 원래 레이싱 이렇게 하는거에요 는 아니었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니게임이니까 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주양 주행 코스를 바라보는 비장한 눈빛 오 좋아요 자들을 피해서 그 사이로 쭉 가면 그렇게 쭉 가면 쭉 그런데 그렇게까지 쭉 가면 탈락입니다마는 남주양의 해탈한 표정 음 아 저는 이만 마스터에게 보고를 올리러 자 그럼 다음 게임에 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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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뵈요